남한 환성 입구 지나가요 남한 환성 입구 중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메모리는 거의 평생을 재소가 먹고 자랐고 재식주의자 아이리스에게 고기를 먹으면 1000만원을 주겠다며 황당한 제안을 해줍니다. 그리고 공사토록 재소가 먹고 재식주의자 아이리스는 눈앞에서 고기를 먹습니다. 또한 알걸슨도록 볶아진 타자가 술을 마시지 않지 5000만원을 주며 술을 마시라고 제안하는데 돈으로 사람을 조정하면 악랄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동안 눈앞에서 스카치 암흑을 들이킹니다. 그렇게 불편한 저녁식사가 봤나 외부는 잘 맞아들이고 게임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게임의 규칙은 간단했으나 주최자가 두 가지의 답이 되셨습니다. 참가자 나무라는 명의 선택을 행동으로 유효한 방식이었죠. 그렇게 게임을 시작하면서 만나자 만나자 여기가 경기 광주 IC입니다. 여기가 경기 광주 IC입니다.